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낮기온이 5도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날씨가 됐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본격적인 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포항의 한낮기온은 32.1도를 기록했고, 경주에서는 무려 32.9도를 보이면서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선선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최고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기온은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아침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까지 일겠고, 남부해상에서는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낮기온이 한결 낮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시원 скор에서부터 진행될 때까지 예상 Friedman 시승전을 계신 훈련해 주시고,